밥에다가 가치쿡 사실 이 두반장이 마파두부의 핵심입니다 두반장은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요 정말 끝내주는 가치쿡표 마파두부장은 두반장 6테이블스푼 재래된장 1테이블스푼 이 때 된장은 깊은 맛을 위해서 꼭 재래된장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미어는 독고질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향신료 종합세트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가람마살라 5분에서 10분 기호에 따라 톡톡 넣어주시고요 없으면 생략 가능합니다 설탕 2티스푼 잘 섞고요 액젓 1테이블스푼 넣고 다시 한번 섞으면 자 완성입니다 1테이블스푼 5두색 paling중 1테이블스푼 1테이블스푼 나온 거죠 여기까지는 꼭 해주셔야지만 기본적인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파두부장은 기본적으로 일단 1 테이블스푼을 풀어볼게요 생각보다 이렇게 굵은 고추가 이렇게 빠와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싫으신 경우에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일정 비율은 이걸 이렇게 다 풀어주시고 한 반 정도는 이렇게 채에 걸러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호박 넣어주시고 파프리카도 가진 거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두부는 꺼내서 세워서 반씩 자, 똑바로들 반 썰고 또 반 썰고 여기도 반 썰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다시 담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을 또 자르고 반을 자르고 그럼 다 비슷비슷하게 요만한 크기들로 잘 썰리죠? 두부 이런 식으로 넣었고요 두부가 으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소금 끓여주겠습니다 끓여주면 3차 배후에서 두부로 염분이 스며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오븐 끓여서 짜면 물을 좀 더 붓고요 어차피 전분 우리 물을 풀어줄 거니까요 만약에 싱겁다 두반 장을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요 전분 요거 뭉치지 않게 이렇게 넣어가면서 조금조금씩 조절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한 곳에 뭉쳐버리거든요 지금 벌써 껄쭉해졌죠? 근데 마파두부 조금 더 껄쭉해야 되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번 더 넣을게요 오 좋아요 요 정도 느낌 딱 좋은 거 같아요 그쵸? 자, 예쁘게 담아서 먹으러 고! 밥에다가 우후 팔을 위에 이렇게 얹어주고요 이거 이거 야, 앞으로 이거 마파두부 먹으러 어딜 가야 되나 같이 코와트 오세요 자, 갑니다 오늘도 끝! 게임 오버 안녕